코로나 방역패스로 이제 4명 모여라 뭐 6명 모여라 이번주는 6명 모여라 해서 6명 모여서 촬영합니다. 4명 모여라 그러면은 저 찍어야 되고 3명밖에 안타서 촬영을 못해요. 안녕하십니까? 에프로입니다. 예,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프로입니다. 네, 통화습니다. 예, 병맙니다. 영원한 숙제 울퉁바입니다. 요 울퉁바에는 참고로 성공률이 1년에 2,3번. 토마스님. 토마스님. 산타구 선수는 과연 이 코스로 어떻게 공략하지? 제가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어디서 밑장을 빼고 말이야. 어필님. 높나요? 너머스. 떠들면서요. 토마스님. 뒤만이 떠들면서 하고. 이제 길을 잘 막는 길막토마스님인데 요새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선우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선우님. 칭찬을 못하는 선우님. 과연 산타구 님이 이걸 어떻게 공략할지. 저 벤쪽으로. 산타구. 뭐지요? 아, 희한지 불안해, 이거. 이야, 지저분은 했지만 성공을 했어요. 그걸 살려내네. 이 인간은 뭐야, 이거. 어? 어, 됐어요. 됐어요. 자, 마지막.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와. 한 건 했습니다. 겁나요? 너무. 아. 자, 산타구 선수 아까 거 이제. 아까 거 이제 지저분했다. 성공은 했지만 지저분했다 해서 다시 깔끔하게. 빛다. 오, 부위 쳤는데 살리고. 마지막, 저기 또 어려워요. 아유, 씨룩. 땡입니다. 땡. 지금 산타구 님의 활약으로 영혼이 탈탈탈탈탈 털린. 토마스 님. 탈탈 털린 영혼. 언제 이제 복구가 될지. 좋아요. 너무 넘나 에스코스 간만에 에스코스 어필님입니다 영리한 플레이 잘 들어갔어요 이 정도는 한방 어느 순간 이 정도는 그냥 한방으로 다시 코스를 연장선을 만들었어요 연장선 에스코스 연장선 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산타고 선수는 이쪽에 우씨까지 한꺼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안 나온다 이거 안 된다 말이 알아졌어 남작히 다 죽이고 지금 산타고 선수 연습경기를 보고 영혼이 아주 탈탈탈 털린 토마스님 오늘 뭐가 안 돼요 지금 산타고 선수 물리의 법칙이 없어요 이 사람은 물리 안 배웠기 때문에 호피호사님 호피 아 잠깐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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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아주 재밌어 운 아주 재밌어요 아 너무 재미있다 좋아요 호피 호피이 안 돼요 좋아요 꺾고요 빨리 꺾을수록 좋고요 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백마님 백마님이 아차산에서 제일 자신있어 하는 곳 칭찬을 못해 칭찬을 이게 유리하거든 그때 가서 호핑할까? 물리적 법칙이 없어요 거기 말고 그 다음에 호핑해 그 다음에 거기서 호핑해 거기서 호핑하라고? 그냥 꺾었어요 호핑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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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었어요? 가볍게 이건 됐고요 요기적 딘찍도 어려운데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저쪽! 어디로? 아까...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어디로 가라고? 그리로 가라고 지금 내려온 대로 다시 타도 되나? 네 오 좋아요 오! 이거 보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옆에 거 떡볶이 쇼쇼쇼 안 돼 안 돼 뭐 걸려? 에이 이쁜 년이 백마님 백마님이 아차산에서 가장 자신있는 코스 오! 됐어요! 잘만 꺾으면 이제 돼요? 됐어! 이야! 모양새 빠지면서 땡입니다 산따구 선수 핸드링 반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피했고요 미켄이 탄생! 뭐 이렇게 떠들면서 타죠? 오늘 뭔가 굿 타는 느낌이에요 자 탈탈 털린 영혼 오늘 좀 많이 털렸어요 영혼이 지금 아이고 아! 거기 뒤에 어디 걸렸어? 아 빨리버렸게 산따구 선수 좋고요 오! 여유있게 들어왔어요 네 이번엔 이제 각을 좋고요 여기는 이제 통과했고요 여기서 코핑 되지? 됩니다 됩니다 아이씨 에이 이씨 선호님 여길 극복을 못하네 내가 다 못하는 것만 하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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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봐 충격아 그렇게 세진 않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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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세요 충격이 엄청 세? 근데 다리를 왜 들고 있지? 엄청 세 돼 다리 왜 들고 있어? 훔쳤어 어? 어쩌라고 아 잠깐 한참 냈어 한참 냈어 무릎을 찍었다고? 무릎을 찍었는데 다행이잖아 이거 뭐지 적어있어서 뭐하게 돼? 뭐야? 왜 그러고 있냐고 왜 그러고 있냐고 왜 그러고 있냐고 아니 여기 무릎을 찍었다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불쌍해 보이게 훔쳐 아 아프잖아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가만있어 아 좀 기다리는 거야 시간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아프다 좀 기다려줘 사람이 나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관심을 안줘 뭐지 뭐지 아 왜 이러냐고 너무하는 거야 여기 여기 저기 아 열심히 웃어 안 컸어 왜 그래 나도 너무 좋았다 깜짝마는 무거워 커피가 되긴 해 듭니다 여기만 이렇게 너무 웃어 꺾었고요 에휴 진짜 깜짝깜짝 그만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완전히 물어봐 이번에는 깔끔하게 성공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성공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성공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성공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좋아요 됐고요 됐고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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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타우 선수 이번에는 어떤 동작을 보여줄지 호핑할라 호핑 네 하세요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산타우 선수 예능을 알아요 리액션 죽입니다 지금 왜 날라봐요 딱시고 오는데 길을 딱 찬 다음에 막 밟은거니 좋아요 좋아요 꼭 나요 꼭 나요 아유 좋았는데 뭔가 오늘 구판 같아요 구 타는 분위기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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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6주 만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들이 별로 안 좋아요 좋습니다 이번에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서 가야 돼요 이제 오우 놀라운 스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죠 저기서 좌씨 좌씨 굽습니다 좌씨 되나요 의외로 어려운 곳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안 되는게 있어요 산타구님 안 되는게 있어요 안 되는게 있어요 되나요 경로이탈 되겠습니다 경로이탈입니다 선호님 좌씨 헤리 산타구 선수 산타구 선수 산타구 선수도 안되는게 있네요 흠 천타구 선수도 안되는게 있네요 정비 조타 멘탈도 무릅도 털려 토마스님 됐나요 오 좋은데? 오 여기 너무 좋은데? 손은이 많이 늘었어요 아 흔들리면은 시선시선 아니 아니 발이 왜 이래 이건 뭐 됐어? 하긴 했는데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어필님? 대긴 됐어? 대긴 됐어 대긴 됐어 들리지? 그렇지 잘 들어갔다 어 잡아 아니 말 안해도 돼 하지마 그렇게 좀 먹겠는데? 그냥 하자 아이고 야 이거 다 파 들었니? 아 여기 바쁘죠? 여러분 바빠요 아니야 오늘 접지 나쁘지 않아 이게 쉬워보여도 상당히 까다로운 느낌이에요 으 어 아니 안 돼 왜 이렇게 이렇게 떠들면서 다 지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나 어필님 됐어요 됐어요 네 칭찬을 못해 칭찬을 못해 마무리가 안 되는 어필님 자, 멘탈이 탈탈 털린 토마스님! 좋아요! 안 되네! 그냥 이렇게 돌아야 되네! 구 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불합격! 허필님! 좋아요! 아, 못 달려.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해요. 아니,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아, 좋아요. 근데 이 코스는 이탈했지만... 좋아요! 예, 성공입니다. 성공했다. 한 건 또 했습니다. 자, 이분은 자체 자막을 넣어. 아, 잡아줘! 본인이 자체 자막을 누르면서 떠들면서 타요. 안으로 바꿨잖아요. 안으로 바꿨어요. 아, 씨... 조심해서. 아빠, 이거 어디야? 아까 저기서 구매했는데... 백만이? 백만이 한 번 해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거만 안 걸릴 느낌인데, 얘네. 걸릴 때 이렇게 쳐봐, 한 번. 신다고 생각해? 아, 나이 좋아졌다. 아, 나이 좋아졌다. 백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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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앞뻑이 같이 쳐봐. 코스 이탈이에요, 글로 가면. 고고, 눌러요. 좋아요. 안 흔들려요. 좋아요? 너무 길게 돌았어요. 너무 크게 돌았어요. 여기서 확! Please jotain,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